인천시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시는 우선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또 안심신고 창구를 신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징계가 확정되면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방침입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차원에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.